과연 잘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기대해주세요. 오 좋은 거. 잘하고 올게요. 다운로드! 반영! 최혁 최혁. 안녕하세요. 최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있잖아. 우리 파전 놀 때 이때 힘들어서 조금만 계속 뛰잖아. 원래 우리 앵클로 하는 거 좀 더 올게요. 파이팅! 파이팅! 최혁이랑 도영이랑 내일 고등대 무대가 있기 전에 밥을 먹고 좀 돌아다녀보러 나왔습니다. 오! 라임치킨! 라임치킨! 제일 맛있어요. 네 좀 돼요. 맛있어? 고! 제 스타일이에요. 아 맛있다니까? 진짜 맛있어. 어떤 공원에 왔는데 여기에 악어가 있대요. 악어는 안 보입니다. 두어! 안 놀라져잉 안 놀라져잉 아 뭐 있을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아파? 아니야? 여러분 봤습니다 악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뭘 봤어요 일단 지금 야 지금 푸마 아니냐 푸마? 냥아 보여줘 냥이 컨트롤 해줘 냥이 컨트롤 여기 무 orb depois 형 будут 찍어 날려줘 여러분들도 휴양 방식ท som 오시고 싶으실 때 뱅icop 차구 타일랜드 추천드릴게요 안무 연습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있는 헬스장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운동을 당황하고 있습니다.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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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느껴, 오늘 하나만 배우고 싶어요! 오 infot! 해쉬! 오우! 감성 가을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국에서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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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디션 그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소리 들리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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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은 outstanding Universal Brothers? 아! 연습생이에요. 수고하셨나요? 였으니 separating 핸드킹 네! 가사다다다 가가가가 오케이 제일! 파이팅당! 1, 2, 3, 2, 4 마지막으로! 아! 안녕하세요! 기대미 인사예요! 그럼요! 나중에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시 가십시오! 8, 5, 2 아, 네, 맞아요 몇 살이에요? 6, 2, 9, 2 아, 이제 성인 됐습니다 됐으면 됐어!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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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뭐야? 직진해? 직진해 너무 좋아 아니야 난 그냥 하면 좋아 얘기 많이 해주면 너무 좋았는데 몸이 너무 좋아 많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GDA 갑니다 GDA 우와 저희 응원봉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우리 스메이분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서 트라이트가 많이 보여가지고 와 저 굉장히 너무 감사한 포큰캅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는 트레저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됩니다 굉장히 안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븐 텐! 세븐 텐! 예! 그래서 견툴 줄게 왔습니다 저기 좌지 갈 수 있고 하시록 세븐 중으로 전 세븐 정도로 올라가셨어요 세븐 텐! 세븐 텐! 세븐 텐! 세븐 텐! 세븐 텐! 세븐 텐! 상덕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저 멕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무대를 푸시로 합니다 태국 세븐 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추억 남겨드리고 멋있게 무대에서 서로서로가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트레저 파이팅! 골든 디스크 아워드 골든 디스크 아워드 베스트 그룹 트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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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everywhere! enjoy the show! 골든 디스크 아워드 저희 일정을 모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팬분들 덕분에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진짜 트레저 형들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모아질 수 있는 트레저 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저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재충전해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트레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모아 pul 다 모아 pul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